LG전자가 역대 1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LG전자는 올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4조 6,6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9,2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.7%와 82.4% 급증한 수치입니다. 이는 2009년 2분기 영업이익 1조 2,348억 원을 달성한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. 특히 증권업계 예상치 6,001억 원보다 무려 54% 많은 것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습니다.